말하기 연습 시간입니다. 오늘은 나이형 활용 문법 세 가지를 가지고 말하기 연습해 볼 텐데요. 오늘 배운 패턴은 문형 자체가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큰 소리로 많이 같이 따라해 주세요. 자 먼저 첫 번째로 배워볼 패턴은요. 뭐뭐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라는 표현인데요.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제한 또는 권유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일본어로는 나이호가 이이데스 나이호가 이이데스 이 표현 앞에는 동사의 나이형을 접속시켜서 사용해 줍니다. 조금 길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? 나이호가 이이데스 나이호가 이이데스 자 하이루 우리 들어가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. 하이루 여러분 1그룹 예외 동사입니다. 꼭 체크해 주시고요. 하이루를 나이형으로 바꾸면 하이라 하이라 가 되어서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. 라는 표현 일본어로 하면요. 하이라 나이호가 이이데스 하이라 나이호가 이이데스 자 그러면 이 문장 예문 속에 넣어서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. 일본어로 해보면요. 음이니 하이라 나이호가 이이데스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음이니 하이라 나이호가 이이데스 자 다음으로 배워볼 패턴은요.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. 일본어로는요. 나께레바 나리마생 나께레바 나리마생 이 역시 앞에 동사에 나이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볼게요. 뭐뭐 해야 합니다. 나께레바 나리마생 나께레바 나리마생 자 우리 노루 타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노루 1그룹 동사이고 나이형으로 바꿔보면 노라 노라가 되어서요. 타야 된다 라는 표현 일본어로 노라나께레바 나리마생 노라나께레바 나리마생 다시 한 번 노라나께레바 나리마생 입니다. 자 그러면 예문 속에 넣어서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 아침 전철을 타야 합니다. 일본어로요. 마이아사 넨샤니 노라나께레바 나리마생 마이아사 넨샤니 노라나께레바 나리마생 다시 한 번요. 마이아사 넨샤니 노라나께레바 나리마생 자 마지막으로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인데요. 일본어로 낙구템오이이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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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. 자 우리 쓰루 동사를 가지고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쓰루는 3그룹 동사 나이형 정해져 있었으니까요. 시 시를 넣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일본어로는요. 신악구템오이이데스 신악구템오이이데스 자 그러면 문장 속에 넣어서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에는 요리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일본어로요. 시우마츠와 리오리오 신악구템오이이데스 시우마츠와 리오리오 신악구템오이이데스 다시 한 번 시우마츠와 리오리오 신악구템오이이데스 어떠셨어요 여러분? 큰소리로 잘 따라해 보셨죠? 오늘 배운 패턴은 특히 길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에도 꼭 한 번 읽어 보시고요. 지금까지 이지영 강사였습니다.